입장해주세요! 자, 어서오십시오. 우리 쥬리씨가 오늘 선두입니다. 아, 너무 멋있는데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어서 들어오십시오. 자, 일단 오랜만에 우리 기자님들 앞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단체 인사 멋지게 부탁드릴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안녕하세요. 로켓 선치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아, 다들 못 본 사이에 이렇게 예뻐졌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고로 돌아오셔서 저는 의상으로 복고일 줄 알고 저만 또 같이 복고를 맡았습니다. 아, 너무 좋아요. 저만 너무 아저씨가 좋고요. 아니, 아니, 아니. 자, 그러면 우리 쥬리씨부터 개별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로켓펀치 쥬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멍귤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로켓펀치 윤경입니다. 네, 윤경 씨였고요. 안녕하세요. 로켓펀치 자연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막내도 화이팅이에요. 안녕하세요. 로켓펀치 연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켓펀치 소희라고 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자. 네, 안녕하세요. 로켓펀치 수윤입니다. 오늘 비 오는데도 많이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디어 관객님들께서 우리 로켓펀치를 보기 위해 자리를 해주셨으니까요. 오늘 끝날 때까지 열심히 파이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힘찬 표정으로 오늘 공식 포토타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토타임은 단체 사진 촬영 후에 개별컷으로 진행이 된다는 점 미리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멤버들 가운데로 최대한 밀착해서 자리를 서주실까요? 자, 마이크를 우리 스텝분들께 전달 잠시 해드리고 포토타임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시 이후에 약 8개월만에 네, 링링이란 노래로 돌아온 우리 로켓펀치 오늘은 뭔가 또 느낌과 분위기가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공식 포토타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면 5초부터 가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자, 네. 자, 지금 보여주고 있는 손 동작의 의미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3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오른쪽을 살짝 몸을 틀어서 기자님들 봐주시고요. 포즈 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즈 갑니다. 둘, 셋 하나, 둘,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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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사사 좋습니다. 왼쪽으로도 네, 기자님들께 환한 미소와 포즈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네. 자, 3초 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공식 단체 포즈를 취해주셨는데 뭐 하나 더 있을까요? 추가, 추가로 네. 하나 더, 좀 자유로운 거. 네, 하트 한 번 하겠습니다. 자, 포즈 정면 5초 가겠습니다. 취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사사. 자, 오른쪽으로도 하트 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자, 마지막 왼쪽으로도 네, 사랑의 하트 기자님들 예쁜 기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하트 받아주십시오.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단체 사진 촬영은 이 정도로 하구요. 이제 멤버 개별 포토타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리더 여인 시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멤버들 1, 2, 3, 4, 4, 4,